음 재빠르타격 강섬 계몽을 준다고? 계몽 일단 뭐 개인적인 사심을 가득 담아 엘리트 두 마리가 있습니다 계몽 강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흠.. 타수 강화 이런 일도 해서 신성 줘야 꿀맛이네 아 재렌불가지 하.. 재렌불가 음? 음? 탈방에서 호세를 준다고요? 마이더스라서 상점 가도 괜찮겠구나 일단 엘리트 가는 걸로 이게 서순이 돼버리네 이게 서순이 돼버리네 전 궁룡댐 아.. 아.. 으음.. 부수도 야 서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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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도 야 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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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아까 먹었으면 2번 턴을 잡는건데 근데 어차피 불에서 재련이 안돼요 어차피 자야돼? 냉동 안에 넣을까? 차라리 유독가스 일단 6강령은 잡아야 됩니까? 앙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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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몽 앙몽 캐밤니 만냥이 죽으세요 해냈다 오늘도 한 명 쳤다 음.. 앙몽? 앙몽? 팔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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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화도 못하고 덤벼. 강섬으로 달린다. 여기서 몇 대 맞아도 어차피 보스 6강령이라서 그냥. 가드 안 올려도 돼 여기서. 아예. 그냥 맞을걸. 네 맞자. 괜히 6강령 딜 올리지 말고. 안 올리지 말고. 안 올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미라클 베이닝 반갑습니다. 미라클 베이닝 팽이도 있는데 배신 아 잠깐 이거 잠밖에 못 자네 어떡하지? 허니초코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비격하겠네 아니면은 물량을 여기서 빼든가 아 잠깐만 게시포심 극심한 질소네 앙몽 왼 밑에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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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독에 앙몽이 들어갔어요 비격을 했네요 안전한 것 같다 없으면 안전한 것 같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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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수사 상점 악몽 또 나왔네 흐릿탐 씁시다 흐릿탐 흐릿 흐릿탐 이놈의 풍대 이놈의 풍대 이놈의 풍대 이놈의 풍대 이놈의 풍대 야쿠라 걸렸고 많습니다 성현희당님 벌루건산단 이놈의 풍대 아뇨 3장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턴에 사용 성공인가? 근데 맞아도 성공 없으니까 맞자 아 이번 턴이구나 씩 비 온대 실패 아이고 언제 잠이야 아 내 치력 나부리 한 번만 나와줘 동물의 칼 판도라 했다가 팽이 막히는 거 나오면 바로 쏘지는데 행융합 노페널티잖아요 개꿀 개꿀이잖아 개꿀이잖아 상점 갑시다 떡 먹은 어둠이 찾기 이 덱 파워 카드 발돌림밖에 없잖아 개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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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상상적으로. 병번개의 악몽도 괜찮았으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도구나. 편지 칼 데미지 때문에 넣어놓은까? 유독 개스. 생각해보니까. 화상 들어갔다. 화상 들어갔다. 화상 들어갔다. 화상 들어갔다. 화상 들어갔다. 화상 들어갔다. 화상 들어간다. 화상 들어간다. 편지 칼살인마 목고님 받았습니다 생이 능지 어 오오오오오 마무리 아니면 하이랜더 할 걸 그랬나 아 능수가 엄청 많이 넣고 하이랜더 근처도 못 가는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할 때 팽이 갖고 시작하는 커스텀 모드 하시면 비슷하게 플레이 하실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대만 더 때리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쿠션 날려면. 어 수리건. 갑분수. 46층에 와서야 게임이 터지는. 아이고. 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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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않고 해보는 첨둔 아니 왜 다 공격이야 다 보고 킨짱 갓츠 어차피 체류는 불가라서 차야되기 땀씩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아니 편지 칼로 잡자 흐릿한 문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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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흐릿한 악몽이 나오네 죽을텐데 덱이 두껍긴 한데 저것들이 영코스트 카드에 팽이 들어가있었어요 아 뭐야 이게 핸드가 진짜 아아 공허 넣지마 능숙 다행이다 마가지 이러면 고마워 아이 젠장 다음편에 공허 잡히겠는데 막았네 아이 공허 좀 잡혀라 젠장 지금 잡히잖아 이러면 어 버릴 수 있네 와 높잉역이다 근데 1층 2층에서 못해가지고 점수는 안되겠네요 인가 예 냠 냠 냠 11 감사합니다.